오늘은 분노와 관련된 세 번째 설교로 이제 건강한 분노는 가능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분노 사회라고 할 만큼 얼마나 많은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분노의 문제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 분노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분노의 문제는 큰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일곱 가지 대죄 아마 이 항목들을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교만, 시기, 나태, 탐욕, 탐식, 정료 이런 것들로 이제 일곱 가지 대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일곱 가지 대죄 목록에 이 분노라는 항목도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아주 기독교 역사 중에 이 신앙 생활을 잘 유지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게 이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일곱 가지 대죄 이걸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 혹은 seven capital sins라고 표현하는데요 고신데 신은하 교수님 쓴 책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seven capital sins라고 할 때 이 capital은 라틴으로 카프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는 머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니까 이 머리가 뭡니까? 어떤 것의 근원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썼다 그런 글을 제가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 머리가 되는 죄 이런 표현의 의미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중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seven deadly sins라고 하는 표현도 심각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일곱 가지 죄악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죄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않고는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은 없습니다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세 번에 걸쳐 이 분노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예수님은 우리는 분노를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억눌러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를 폭발하시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분을 폭발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읽기만 해도 그분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쏟아내는 이 분노의 감정을 포함해가지고 읽다가 보면 사도바울도 참 이 분노를 표현하는 대목들이 나오는 것을 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구약인물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이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에 대하여 사도바울이 분노를 억제했습니까? 분노를 폭발시킨 거 아닙니까? 어디 너 같은 것이 감히 여우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고 그렇게 악한 것에 대한 분노의 발산이 그 어린 애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에너지, 능력이 그 분노에서부터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악한 분노는 늘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를 쓸 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정말로 필요한 선한 분노, 건강한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노는 절대 억제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분노는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분노, 건강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약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마태범 26장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향유한 옥합이 어마어마한 고가라는 거예요 그냥 몇 만 원 주고 산다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붓고 그것도 다 사랑의 표현인데 제가 본 어떤 자료에는 이게 요즘으로 치면 한 2천만 원? 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머리에도 갖다 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거 오바하다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저 비싼 걸 어떻게 들이 부어버리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생각이에요 그게 조금의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것에 대한 깊은 분석이 없어도요 뭘 딱 깨달아야 됩니까?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건 뭐? 1대하기 1이 2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거 선한 분노 맞다 하는 일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선한 분노를 표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됐다 이제 오늘부터 그냥 나는 선한 분노를 바랄 것이다 거기에 위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거룩한 분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내면에는 치유되지 못한 성인아이의 모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이 아무리 건강한 분노라는 확신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결과로 열매 맺을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이 성인아이라는 용어를 가끔 들으실 텐데요 이 성인아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사람 이 성인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로는 이 성인아이는 보통 역기능적인 가정 그러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채워졌어야 될 이 정서적인 욕구가 잘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자란 게 성인아이의 원인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이제 아버지가 알콜 중독자인 가정에서 자랐을 때 거기서 채움받지 못하는 어떤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성인아이가 된다 이런 이제 논문이나 글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는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인아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씩 제 자신에게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의 힘으로 평상시에는 또 인격의 힘으로 그걸 눌러가지고 잘 인식을 못하는데요 어떨 때 이걸 들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상대방이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요 계속 그 배우자나 자녀가 내 약점을 계속 그렇게 뒤집어 밝힐 때 자고 있던 성인아이가 잠을 깨는 걸 느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하고 논쟁을 하는데 부모로서의 어른스러움이 다 없으시고요 대결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증명해야 내가 좋은 아빠라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막 논리를 펴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인아이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종종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정말 마음으로 사모함에서 이런 말씀들을 대내입니다 왜 대내입니다? 여전히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치유되지 못한 성인아이의 미숙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거룩한 분노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건강한 분노가 분노가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늘 자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되짚아야 됩니다 이 분노는 영적으로 건강한 분노인가?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요나스 사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스 선지자에게 던졌던 질문을 대낼 때가 있습니다 요나스 사장 4절 요하께서 이러시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종종 하나님이 음성으로 저를 듣기를 원해요 제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고 이 분노는 너무나 이건 옳은 분노다 이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으로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는 오늘 성인아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책도 여러 권 구입하고 살펴보고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지난주에 가정 안에서의 분노를 다루던 내용하고 이게 너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좀 지루하시겠다 해가지고 좀 더 포괄적인 주제로 방향을 제가 바꾸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죄성과 또 성숙하지 못한 이 성인아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아무리 이 출발은 1다기 1이 2라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이거는 건강한 분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늘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건강한 분노는 가능한가? 이런 퀘션마크로 제목을 잡았는데 어제 저녁입니다 제 아내하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일 주일 설교 제목을 건강한 분노는 가능한가? 이렇게 잡았다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웃기려고 한 얘기죠 갑자기 저보고 복잡한 얘기 다 빼고 그래서 건강한 분노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툭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얘기를 듣지 말자 내 마음에 분노가 속고 쫄라가가지고 이건 지금 농담이에요 주중에 너무나 피곤하게 사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드려야 또 웃으면서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한 말이고요 어떻게 제가 감히 제 아내에게 분을 표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토요일 저녁은 내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도시락을 안 사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100% 웃기려고 한 말인데요 어쨌든 그런 질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예요? 건강한 분노가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마 궁금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으로 택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지금 사도바울이 엄청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격분했는가 하면 지금 성교 여행 중인데요 사도바울이 아덴, 오늘날로 치면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진 도시고요 또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도바울 자체가 이 헬라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고 관심이 많다고 보니까 이제 아덴을 방문한다고 할 때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냐고요 그렇게 아덴을 방문해 도착하고 보니까 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는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아덴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그 도시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도시인 거예요 16절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듯이요 그 당시 아덴에는 공식화된 우상이 300여 개가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신상이 무려 3만여 개나 있다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온 도시가 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바울이 이제 그거를 보고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분노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격분하여 이거 헬라우로 파록신호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록신호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두 번 등장하는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고요 또 한 번은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합니다 13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성내다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록신호예요 이 모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특징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말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지금 보금전화는 연장해서 이 파록신호 지금 격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경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게 용인이 되는 책입니까? 이 엄청난 모순 같은데요 여기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의 답이 또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 번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나오는 마음에 격분하여 이 헬라우로 보면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 이렇게 지격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영이라는 표현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이게 딱 읽으면 바울이 지금 격불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데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영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의 분노의 주체는 자기 혈기가 아니에요 사도바울의 분노의 주체는 그의 영 다시 말해서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던 사도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격분하는 것은 자기 혈기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분노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발견하는데요 사도바울의 인생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 인류 역사가 BC와 AD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이전 그리고 이제 2020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2020년이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AD 2020년 똑같이 사도바울도요 다메색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BC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로 구분이 되는데 분노와 관련해서도 딱 이 공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은 분노가 많았고 이후는 분노가 없어졌다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똑같이 분노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바울의 분노는 혈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분노가 아니니까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 그러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색으로 가고 또 1서를 의하면 스테반의 순교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사도바울이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휘둘렀던 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바울이라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바울은 똑같이 분노가 있었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분노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분노 성령님이 똑같이 분노하시는 그 분노를 인식하면서 가지게 되는 분노 여기서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돌아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분노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차원의 분노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 건강한 분노를 위해서 사도바울처럼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이런 차원의 신앙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건강한 분노의 회복과 관련해서 늘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는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분노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첫째로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의 분노는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사도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시는 분노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 열매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도바울의 분노가 성령님의 통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결과인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 역으로 읽어드리면 더 선명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에 의한 격분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을 하였다 여러분 요즘에 분노 조절장애라는 이런 표현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차 몰고 가다가 누가 싹 끼어들면 똑같이 화가 나요 저도 화나고 여러분 다 화를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빨간불에 갑자기 내려서 방망이 들고 상대방 유리문을 깨고 협박하고 이 분노 조절장애거든요 사도바울이 일으키고 있는 분노가 자기의 저급한 본능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의 우상을 보고 격분해가지고 혈기로 그것들을 때려 부시고 그 만든 사람을 폭행하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토론하는 거예요 주의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통제되는 분노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되는 건 우리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지 미숙한지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주로 충청도 분들은 잘 감정을 안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좀 어려운데요 경상도는 되게 쉽습니다 막 이렇게 욱욱욱 어릴 때부터 감정은 표현하는 거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참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분이 성숙하네 확 느껴지는 분이 계셔요 경상도 분들 중에 굉장히 이분이 다일질인 걸 아는데 대화 속에 절제가 느껴지고 감정이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고 언어가 순화되고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상당한 경지의 신앙인이네 아무리 예수 오래 믿고 목사라 장로라 해도요 그 언어가 통제가 안 되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매달려 더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솔직히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자꾸 경상도 경상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다일질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사도바울처럼 토론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격분하고 상대방을 그냥 정죄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한나에게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요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요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나는 요즘 말로 하면 난임이에요 애기가 생기지 않아요 이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연적인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롱을 했는지 비웃었는지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못 견디는 겁니다 마음의 격분이 올라오는데요 이런 분노를 무엇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한나는? 바로 그다음 10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요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에요 누구나가 다 지금 분인나 같은 여자들을 끼고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항상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과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생인데요 한나처럼 그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나고 요즘에 금요기도에 그렇게 참승율이 저주한 걸 보면서 이번에 분노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신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한나처럼 아, 이거 지금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다 8월 달쯤에 제가 가을에 집회들을 정리를 보통 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못 겪어본 상황 속에서 이제 특별 새벽 부엉회도 준비해야 되고 새세면 축제도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유난히 긴장하면서 준비했거든요 어떤 교역자는 이제 새세면 축제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러는 교역자도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교역자도 있고 그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저에게 피력하는데요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엉회는 진짜 중요한 교회로 못 나와서 대충 끝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주제로도 생각했다가 저 주제로도 생각했다가 고민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주제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엉회 때는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각종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기도가 터져나왔고 그 기도가 어떻게 그 위기를 이겨냈는가를 지금 찾기 시작했거든요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소개해 보니까 그 동기가 뭐였나? 그 저자인 팀켈러 목사님이 갑상선 암을 겪게 되고 또 그런 인생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설명의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 팀켈러 목사님 본인의 건강 문제도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것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아내인 캐시 사모님이 크롬병 증세와 실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해에 9.11 미국의 뉴욕에 사는 분인데 9.11 사태가 터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심각한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때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묵상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나온 게 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금 출입을 못하게 된 게 6개월이 넘었고 앞으로 6개월이 지나야 1년이 지나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는 이 시대가 팀켈러 목사님이 겪은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전교회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죽을 것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학기 동안에 어떻게 각 가정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한나처럼 하나님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대적하는 번인나가 날마다 나를 조롱하기 때문에 내가 분노가 속 끝에 오르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분노는 사도마울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분노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 사도마울이 성령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생긴 분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분노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본문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러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 그다음 보세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사도바울은 아덴이라는 우상이 만연한 도시를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분노가 일어났고 그 분노는 거룩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전하는 너희들이 철학적으로 똑똑하다 문화적으로 발달해야 했다 그러지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됐다 이거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쭉 살펴보면서 놀라운 깨달음 하나 얻었는데요 한나가 그 대적하는 번인 나로 말미암아 나님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 상황을 수치로 몰고 가는 이것을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주님 앞으로 가져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운 건강한 열매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분노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가져갔더니 놀랍게도 그 한나의 분노가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 사무엘을 배출시키는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추천해 줘 가지고 구입해서 읽다가 너무 괴로워 가지고 중간도 절반도 못 읽고 닫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 책이 일종의 숙인데요 여성이 쓴 책입니다 젊은 여성이 썼는데 왜 내가 읽는데 마음에 고통이 일어났냐 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무려 9년 동안의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각종 폭력에 시달려온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읽는데 너무나 마음의 고통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렇게 한 아버지가 목사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책을 읽는 동안에 우리 집 애들이 볼까 봐 책장 위에 있는 거 보고 이거 읽을까 봐 내가 숨기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들까 봐 이게 지금 이 타락한 이 시대에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읽다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덮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자매를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읽으면서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그런 가혹한 그리고 어머니를 위시한 가족들은 그거를 방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 자매가 위대하다는 게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책에 막 느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자기가 가진 그 분노를 자기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건강한 열매 사명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 자매는 지금 상담을 공부하고 지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을 상담하는 상담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자매가 큰 꿈이 뭐냐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어제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오늘 고발하는 사람 없대는 겁니다 괴로워 사귀고 참고 수 년 동안 이걸 억누르다가 이게 견딜 수 없어서 이걸 고소를 하면 공소시효가 끝났는데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친족 성폭력만큼은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운동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매가 서강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를 아마 취득한 걸로 제가 아는데요 그 책 소개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분의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보내줬는데요 보통 논문에 보면 맨 앞에다가 감사의 글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요 논문 맨 앞에 그리고 또 논문 제목이 뭐냐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제목 자체가 사명 아닙니까 이 논문 감사의 글 맨 앞에 믿겨지지 않는 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서서 논문 아닙니다 일반 대학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가까이서 저를 지도하여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쭉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내가 이분에게도 감사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분이 이렇게 도와줬고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제목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이것만큼 복음을 함축적으로 소개한 제목이 또 있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내버려 두면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이 이 젊은 한 인생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 자매인데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그 빛은 주님이 늘 내가 빛이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여성 주변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 자매를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극률이 여기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울분이 없이 상처 없이 앉아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로 살아가는 건 그 자체가 울분입니다 그 자체가 분노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더 심합니다 단 한 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이 이렇게 시비를 걸고 저렇게 문제를 삼고 거기에 태반은 가짜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겪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아도 바로바로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매만큼은 아니라도 아버지 내 안에 분노가 사명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목회에 때려쳐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충동적인 생각은 불쑥불쑥 떠오르지만 거기에 지배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이 자매에게서 내가 배우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크고 작은 상처 그 상처로 인한 분노 또 한나처럼 그 분인나 같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 집요하게 집요하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눈물이 이 상처가 과거에 경험했던 돌이킬 수 없었던 분노의 상황이 내 남은 인생의 사명으로 이것을 바꾸어 줄 수 있다 그래서 한나의 난임이 한나의 격동하는 분인나의 그 조롱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 사무엘을 배출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 찬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오늘 각자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내면의 상처와 분노가 치유되는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사모합니다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쾌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엄쾌하소서 목마름으로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한나가 겪었던 마음의 고통 한나가 경험해야 되는 마음의 울분 분노 이것과 싸우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 이분이 나같이 나를 격동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저 이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이러면 몸이 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분노가 주님 앞으로 발산되기를 원합니다 이 분노가 팀켈러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임파스남 선고를 받고 아내가 무슨 병에 걸리고 9.11 테러가 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만드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한나의 울분이 한나의 분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된 것이 한 시대를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배출하는 재료가 되었다면 어릴 때부터 저는 유난히 상처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유난히 분노가 많습니다 이것을 재료로 하여 아버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승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도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예배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바로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힘있게 찬양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힘을 얻어 선포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주의 입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새 날 열어주소서 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일이 가능하도록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내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 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 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십니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다하여 섬고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을 의지하여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에 이미 받아버린 내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하여 일어난 분노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분노가 한나의 분노가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을 낳는 도구가 되었다면 오늘의 내 아픔이 내 상처가 아까 맨 마지막 인용해 드렸던 그 자매님처럼 내 남은 생에 사명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가 울분과 분노로 나도 파괴하고 주변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한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갈망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내내 도사리고 있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이나 예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정서적으로 처음 받지 못한 내내 내내 여러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재료가 될 줄 알고 싶습니다 한낱처럼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부러짓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이 분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극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만 연해 있는 두스모는 이 시대신 분노 이 분노 사회라 일컨던 이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스스로 있는 내면에 온 하나님 이것을 위할 수가 없다면 맞상대하기를 원합니다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제께서 성령님의 뜻을 구하오니 성령님의 후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때우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시후와 온전한 상한 질도와 건강한 분노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후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도 빛을 받나면 반짝이듯이 우리 안에 주님 없이 어두움 속에서 울고 있던 우리의 상함과 그로 인한 분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 인생의 빛난 도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사건으로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오히려 그 아픔을 겪는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는 사명으로 성화시켰던 그 자매님처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새겨져버린 아픔과 상처가 이걸 치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내 혈기로서 격분하며 드러내는 분노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 통제되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한 분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치유가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늘 이것을 누리며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aaa 감사합니다.